오직 이 관련자만 아무튼 뜯어보래요 이건 뭐지? 소변 넣는 덴가? 아아.. 꼭지가 쓰니까 소변 넣는 덴 아니고 손 씻는 덴가? 넌 뭘 그렇게 가지고 보니? 카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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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랑크? 버튼도 6개 밖에 안 달려있는데 그걸 뭐 여러가지 여러가지 조합이 있나? 열심히 눌러대네 버튼도 6개 밖에 안 달려있는데? 자 무주선은 어 모양이 뭐 어떻게 생긴 우주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앞대가리 같구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식의 그럼 여기가 에어락이면 엔진부분은 어디야? 에어락? 아니 엔진부분에 에어락이 있는건가? 이 부분에 엔진이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이 부분? 엔진이 있어야 되는건가? 에어락이 이게 한 복층으로 되어있긴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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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어있을텐데 어? 여자다 도겸이 있는거 같은데? 도겸이 있는거 같은데? 도겸이 있는거 같은데? 이때 도겸이 있는건가? 도겸이 있는건가? 도겸이 있는건가? 내 성격에 연결된건가? 미안해 미안해 안성적이었어 어머니 너희가 15년간 잊지않고 그리고 너 이미 봤지? 근데 어 이게 어 우주에서 먹는 식사인가봐요? 카드 게임 있고요 제떨이 있고 잡지 여기가 무슨 휴게실 같은 데인가 본데? 아 식당 식당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긴 뭐하는 데지? 어 카세트 테이프 음악 하는 거 게임 게임기는 여기저기 다 있네 게임 좋아하는 놈 있나? 로그인 테일러에게 노스트드로 노스트롱 모호 사건 이봐 테일러 내 사건 조회 요청 확인했어요 자료들을 캐내려면 캐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어 자료를 캐낸다고 하니까 뭔가 그리고 내가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뭘 잘 모르겠어 뭔가 조사하고 있었던 모양이네 2122년 웨이 웨이랜드 유니티의 화물선 육 육 육 육 육 육 육 동생 이 자세한 내용이 해석 이완 이완 기체명 유니티 직원은 세미어스, 리플리, 테일러 테일러 내가 리플린가? 에이프릴이 아니구나 에이 리플리 내가 유니티 직원이었나봐요 승객 뭐야 C 세미어스, A 리플리, N 테일러, 이게 뭐야? C A N 승객 그래서 이거 다 이거는 왜 유니티 승객이세요? 승무원 수 2 승무원 수 2 승무원 수가 왜 2이야 아 선장하고 항법사 승무원이구나 설탕과자소년인데 여긴 술도 있구요 맥주 뭔가 이런 비 뭔가 가루같은게 되게 많네 어 SCJ 주입기 구철 뭔가 아이템을 계속 얻는데 아이템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 개인 단말기 개인 단말기 개인 단말기 개인 단말기 얘가 선장인가 보네요 항법사는 합법사죠 브리핑 문서를 얻으십시오 브리핑 문서를 얻으십시오 브리핑 문서를 얻으십시오 점점 기분이 나빠지는데 그래픽이 좋아서 국보 게임을 그래픽이 좋으면 너무 사실적으로 멈춰야될거 아니야 그럼 겁나 더 무서울거 아니야 그럼 난 하기가 시원일거 아니야 무서운 짬뽕님 어서오세요 아니 빌어먹을 야 자리는 겁나게 많은데 승무원 수는 몇 명 안되잖아 선정하고 얘는 항법사 세미노즈는 여기 의료 담당 까지 같이 맡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엔지니어인 것 같구요 이건 뭐야 이건 뭐 투고 같은데 쓰면 크리티컬을 회피할 수 있나 얘는 얘는 뭘 다음날 통신 담당인가 통신도 있어야 되니까 아 항법사가 다 할텐데 넌 뭔 담당이니 뭘 그렇게 체크하고 얘가 내비게이션 아 그건 내가 해야 할텐데 내가 엔지니어니까 인제 이 함선은 주무대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행히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아 다행히 정말 다행이야 어 뭐 목표가 딱 있죠 우주정과장인가? 우주정과장인가? 아 다행히 다행히 감사합니다. 아, 기분 나쁘게 생겼어. 우주정거장도 기분 나쁘게 생겼어. 그래, 우리 사무엘의 래디오부스터에 입을 수 있는 샘유엘을 입을 수 있는 것 같아. 24시간 정도만 남을 수 있는 것 같아. 그럼 너는 우리에게 잘 살 수 있어. 자세한 여행이야. 기다려주세요. 내 계약은 공격이 없지 않아. 그는 그의 선택이예요. 그리고 내가 말할 수 있어. 말하는거 보면 사무직원이었다가 탈거 같은데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난 엔지니어 쟤는 의료담당이고 얘 가운데 있는 여자는 뭘 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조사를 하고 있었고요 빠른 승진에 굉장히 목매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혼님 어서오세요 어 갑자기야 오 야 조심 내가 조심해봤자 일단 알아서 확인치고 야 알아서 잘 피해 아이고 잡았다 진짜 한놈 한놈 일단 없어.. 아 안 죽었구나 테일러가 약간 테일러 어떻게 해? 오케이 테일러는 죽었을 것 같은데? 걔는 왠지 그 인종인과 같이 생긴 세미얼은 조금 살을 낳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쳤을 것 같고 로봇도 나를 공격하나? 합성 로봇을 공격 뭐 약해진다고 나오는거 볼까? 티베? 무슨 일이지? 시야가 엄청 제한되어 있다 더 무섭다 제기랄 다쳤다 아무것도 못해? 오! 아 그림이 다 있었구나 아 이게 보이는게 비쳐서 보여가지고 더 짜증나네 이거 봐봐요 이게.. 이게 있지? 이 끝 끝에 가잖아? 저거 비치지 비치지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비치잖아 제기랄 빨리 벗어 이거 벗을 수 있어 빨리 벗으면 좋겠다 이거 내가 입고 온 거 작업복 우주복 이건 우주복처럼 생기고 이건 노란색을 칠해놔서 작업복처럼 생긴 거 같구나 앞에 무슨 마크가 있어요? 저게 유니티 회사의 마크니까? 이건 아무 마크도 없죠 근데 그 외에는 모델이나 생김새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하나가 없다는 거 보면은 누군가 나가서 안 돌아왔다는 거야 뭔가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가 없잖아 지금 우주복이 사고가 없었다면 다 일어났어 다 있겠지 어 뭐야 이거? 어 뭔가 키가 하나 생겼어요? 이거 뭐 뭔지 모르겠지만 어... 내가 그럴줄 알았어 아까 그거는 되게 밝았단 말이야 아 정말 들어가고 싶다 근데 갈 수 있는 곳은 저기밖에 없어요 여기는 에어락이고 이 노랑 파랑 빨간 건 뭐하는 건지 모르겠고 일단 갈 수 있는 곳은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요 아 제가 공포스러운 거를 아하하하 아하 세계라 아하하 등록키? 등록키가 뭐야 오이 야잠잠잠잠잠잠잠잠잠 부분인 것 같은데 김치저저저장 네...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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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하는 데가 나왔어 아니오 하면 뭐야? 아 그게 왜 그냥 자동으로 저장되면 되는 거 아니야? 니게 왜 있는 건지 모르겠네?